1.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할 것인가. 조건을 따지면서 주판화를 튕길 것인가. 예로부터 낭만파와 현실파가 대립했습니다. 낭만파는 사랑을 이상화합니다. 신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신이 남녀를 미리 짝지어주고 둘이 서로 깊이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심오한 신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따르는 것은 곧 신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이나 운명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낭만파는 사랑이 순수하고 숭고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랑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저버리는 여자를 두고 속세에 찌든 속물이라고 비난합니다. 사랑과 도덕을 동일시합니다. 사랑을 무시하면 진정한 행복을 잃게 된다고 저주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동일시합니다. 진화심리학은 그런 낭만파를 조롱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감정 역시 짝짓기 심리의 일부이며 진화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인간심리의 아주 많은 부분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을 뿐입니다. 사랑기제 역시 다른 심리기제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선택의 산물이며 자연선택의 기준은 신도 운명도 도덕도 행복도 아니라 유전자 복제입니다. 오직 유전자 복제라는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면에서 사랑이 순수하긴 합니다. 이것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과거 환경에서 유전자 복제에 대체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끌어들이는 낭만파는 뭔가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유전자 복제를 끌어들인 낭만파가 성립하기는 힘듭니다. 유전자 복제라는 이해관계든 돈이라는 이해관계든 이해관계는 낭만의 반대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이해관계를 위해 운명의 짝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고 낭만파가 어떤 여자를 비난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반면 돈이라는 이해관계를 위해 유전자 복제라는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랑을 저버렸다고 낭만파가 어떤 여자를 비난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인간성이 아주 더럽지만 대단히 우월한 남자를 여자가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낭만파라면 신이나 운명이나 뭔가 폼나는 다른 것을 끌어들일 겁니다. 타락한 그 남자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화심리학은 그런 식의 낭만적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대단히 우월한 남자의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인간성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는 식입니다. 여자가 인간성 더러운 남자를 사랑하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기껏 얻는 것이 유전자 복제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과거 환경에서 대체로 그랬을 뿐입니다. 현대사화에서는 유전자 복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부녀가 우월하지만 인간성 더러운 외관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섹스를 실컷 했는데 항상 콘돔을 썼다고 합시다. 그 남자와 사귀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바람피운 것이 들통나서 가정은 가정대로 박살났는데 콘돔을 썼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도 못 얻는 식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남자의 먹티 전략용 사랑기제에 대한 가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실컷 섹스를 해서 임신시킨 직후에 저버리기 위한 사랑기제를 말합니다. 이 기제가 작동하면 남자는 갑자기 불타는 사랑에 빠집니다. 자신도 그 여자를 깊이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열정적 구애 덕분에 여자의 마음을 얻어서 섹스를 실컷 합니다. 그러자 남자의 사랑이 갑자기 식습니다. 이런 식의 남자의 사랑은 운명의 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를 효과적으로 속이기 위한 자기기만에 불과합니다. 자연선택은 온갖 기발한 속임수를 개발해냈습니다. 사랑기제의 경우에만 절대적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먹튀 전략용 사랑기제가 실제로 진화했는지 여부는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아야겠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사랑이 이런 식으로 대단히 비열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자연선택이 극도로 냉혹하다는 것을, 사랑도 그런 자연선택의 산물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사랑을 따르지 말고 조건을 따지면서 주판알을 튕겨야 한다고 조언하는 셈입니다. 물론 그 조건이라는 것이 돈이냐, 나의 행복이냐, 가족의 행복이냐, 전 인류의 행복이냐, 도덕이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입니다.